신나게 되면 왜? 형님아 뭐 관중이야? 다시? 응 시작하고 싶고 있어? 아니 딱히 없어 나 그 마지막 노트만 아래로 찍게 일단 이렇게? 멘태바리 까무소 멘태바리 까무소 멘태바리 까무소 멘태바리 맥북 프로 너무 웃겨 멘태바리 까무소 인생들에서요 이런 느낌으로 그랐어 말해줘 멘태바리 까무소 배고기 오 너무 거세지 이 안은 한번 해봐 곡을 슬프게 만들어버리시네 이런 느낌을 써야하나? 어 좋아 좋아 이 정도? 어 괜찮은데? 바꿔놨거든 이 정도면 좀 더 나와도 되겠다 그거 말이죠? 응 뭔가 좋은.. 여기서 약간 좀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? 좀 더 가? 그니까 그 이런 시도가 약간 내가 말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?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쿵쿵 이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는거지? 어.. 그니까 사실 죽는 느낌 보다 그냥 쭉 가는 느낌이 있으면 돼 쿵쿵쿵이 아니어도 뭔가 원래 하던 것들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 어때?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어 아니면은 딴 딴 딴 딴 딴 이런 거 어 그런 거 응 좋지? 좋다 응 좋아 좋아 눈 없이 친구들 새생 날 나다니죠 억울한 듯 설마는 항상 불에 빠지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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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좀 정리해서 하면 되겠다 여기가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에이클렛 그냥 두 번째 말이야 딴 딴 딴 이런 거 어때? 딴 딴 딴 딴 딴 딴 눈 없이 친구들 새생 날 나다니죠 너무 쎈가? 너무 쎈가? 너무 쎈 거 같아 빡은 좀 쎈 거 같다 그치? 지금 이런 거 보다 더 많이 쳤으면 좋겠어? 지금도 웃기면 괜찮은 거 같아 오빠 그 빡빡빡빡 이거 한 부분 위에서 하면 어떻게 돼? 추워 추운데? 추워 이거 먹을까? 응 안 더워? 추운데? 추워? 응 추운데? 추워? 여기 라인은 좀 알아라 그치 암 추워 아 베이비 왜? 별로야 그냥 그냥 한거야 어 별로고 사면은? 유견은? 아 응? 따라가긴 해야되잖아 좀 응 응 딴딴 따 따다 아 뭐 그런거구나 네 네 저기요 방금 괜찮은데? 그래? 이런 거 괜찮아? 뭔가 근데 라인으로 화려한 느낌보다는 음 그냥 심플하게 응 분백하게 이거 들어가면 E블렛 짧게든 길게든 그렇게 해볼까?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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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라인이 응 더 들어가는 게 좋을까? 뒤에? 이거 있잖아 이거를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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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지금? 어디야? 마지막을 하라고? 잠깐만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야? 어디야? 어 어 그런 식으로 왜 끝날 때는 왜? 뭐 관중이야? 뭐 관중이야? 이것도 하나깐 위에서 하네? 아 끝에 라인 끝에 라인 끝에를 나 방금 너무 뻥짝같았는데 이래? 아니면... 밑에서 그냥 올라가는... 라인 이거 아까 했던거인가? 다 비슷하게 돼 안 했어 이거 까먹었지? 까먹었지? 잠깐만 어 이거 어디 갔는데 아니면 이거 어때? 끝 너무 대충한거 아니야? 다다다다다 따따따다 따따따다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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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? 저음도 하나 동시에 찍어볼까? 아 아 아 그래 그래 얌생이 같지 않아? 어 좋다 좋다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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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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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 앞이랑 느낌이 달라져서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게 눈앞에 친구들 날아다니는 걸 오빠가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래서 좋아 그러면 여기서 끝 응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네 꽤 걸렸다 짠 최고의 베이스 최..최배 최..최배 날아